네 안녕하세요. 7월 14일 아침의 묵상 오늘 와프터치 본문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7월 함께 보고 있는 이 와프터치 본문 신명기는 설교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모아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하는 모습들을 적어놓기도 했고 마지막 설교이면서 가장 긴 설교를 모아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대한 설교를 신약 성경에서 거의 200번 가량 인용할 만큼 이브리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참조된 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읽는 다번역 성경 중에서도 다른 메시지 성경의 신명기 머린말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짧게 읽어드리자면 이 설교의 배경은 감동과 흥분을 한껏 자아낸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 죽음의 위협을 받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성경의 구원 이야기에 등장한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눈이 맑고 발걸음이 활기찬 모습으로 이 장대한 설교를 전하고 죽는다. 여전히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더 많은 글들이 있지만 짧게 이 부분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책에 보통 들어가는 글이나 머린말을 읽으면 책에 대한 기대가 더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2주가 지난 시간 신명기를 대하는 마음의 기대가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플터치 앞에도 테마 산책이나 목상 터치를 보면 신명기를 소개하는 서문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신명기가 언양문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모세가 희망찬 마음으로 썼고 또 충만한 마음으로 설교했던 내용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힌트를 드리고자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5장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 규정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두 번째 설교문을 설교를 하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요. 5장부터 11장까지 전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두 번째 강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을 함께 보실 텐데 1절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오래전에 이미 주어졌던 개명과 윤례들의 요점들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단순히 회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율법 경청의 자리로 소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라고 부름으로써 이후 나올 모든 강론이 인격적인 호소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모세가 너희의 들을 줄 아는 귀에 대고 전하는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이것들을 익히고 그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2절부터 5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의 산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요. 그 언약은 1세대 조상들과 맺은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와도 맺은 언약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셨던 이 상황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불을 두려워하여서 중재자로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의 일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 6절부터 21절까지 10개명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네 개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개명으로 그리고 나머지 6개명은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개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1개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개명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주변 국가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채택해서 새로운 신을 섬기는 일은요. 그들에게 정말 흔한 일이었습니다. 다종교 다신교 세계인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인도하고 가난한 땅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제1개명을 지키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개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지키기 정말 어려운 난제가 된다라는 것을 내다보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 신들을 성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눠줄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의 마음을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자유롭도록 창조되었음을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1개명을 보면서 묵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2개명은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특정한 우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요. 아무 형상이 든 만드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7회굽기 32장에서도 아론의 신상을 만들고 비참한 결과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특정 형상화하는 시도들은요. 하나님을 특정 이미지로 고착시키기도 하고요. 신학적인 축소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덕목과 전혀 상관없는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흉물을 만드는 행위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3개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서 개역한글로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교묘하게, 신의 이름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그 능력을 사적으로 유용해서 주문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애하고 섬기고 친근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조종하고 교묘하게 이것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만 하면 악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를 빙자했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신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부분이 이렇게 예시로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라는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 4개명은요. 내 하나님 여우와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 안식일 개명은요. 하나님 사랑 개명이라 불리는 첫 새 개명이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졌는가를 알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안식일은요. 지킬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집중있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안식일을요. 안식일을 지킬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안식일을 박탈당했었던 한때 안식일을 박탈당했던 애국에서의 노예였었을 때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개명을 가치와 의미의 중심을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절대 가치를 안식일과 연결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5개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10개명의 후반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특별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6개명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이 명령은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살인하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라차흐라는 단어로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종국적인 살인 행위에 이르는 심리적인 기획 과정까지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보다 더 구체적인 동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증오, 분노, 고의적인 살해할 마음, 또 예비적인 살해 행위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7개명은요.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구성된 이 가정의 신성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서 가늠 행위에 대한 경고를 언급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유력한 유대인 남자들이 자신의 본처 외에 성적으로 매력적인 다른 여성이 나타나며 언제든지 자신의 본처를 버리고 새롭게 등장한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개명은 먼저 가정의 신성성을 보호하는 데도 초점을 두지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에도 쓰였던 개명이기도 합니다. 제8개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개명은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억지로 또는 은밀한 방법으로 빼앗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인데요. 타인의 생명이나 혼인 서약의 신성성을 뺏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폭력을 개인의 재산으로도 확대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간압이라는 단어는요. 좀 도둑질이나 물질적인 재난의 절도 행위라기보다는 인신 납치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사에 만연했던 인신 납치 범죄를 염두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동력을 강제로 모으기 위해서나 또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인신 납치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이 고대사의 심각성을 나타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9개명, 아홉 번째 개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쓰여져 있죠. 법정 앞에 범해지는 죄악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을 동원하여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홉 왕과 이세벨이 나보세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 동원한 거짓 증인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제10개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명령이 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외적인 행동이 아닌 내적인 상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홉 개의 개명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범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또 여우와의 참된 의의는 이 외적인 행동이 아닌 개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열 번째 개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이 탐욕 행위가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집착적인 갈망으로 이어지고 이 탐욕은 불이하게 부풀려진 자아의 욕심으로써 숭배로 이어지고 탐심은 우상 숭배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 14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개명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의 목적은 죄의 보편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율법의 선한 목적, 이 죄의 보편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22절과 233절의 상황은요. 앞에 이 10개명을 모든 이스라엘 총회가 함께 들었을 때 불과 구름, 흑암 등 하나님의 임재의 현연 속에 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이 모세에게 긴급으로 중재자의 역할 요청을 이루게 되는 부분으로써 이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27절까지 나옵니다. 중재자의 역할은 이러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요청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의 역할로 받아주심으로써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로 이 모세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29절에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 후순들이 길이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애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홀로 남겨진 중보자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입속에 혀처럼 가까이 있고요.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곧장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이 잘 살고 오래도록 살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외칠 것입니다. 신명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의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을 기대하시고 또 섬기지 말 것을 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최고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이 문화는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었고 또 그것은 수많은 신들이 차고 넘치는 이 가난한 땅에 엄격하게 일신교를 들여왔다는 것은 이 동시대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거부당했을 것이고 거부 이상의 이슈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일 텐데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 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고 사실 그 성취의 중심이자 핵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신명기에 가장 대표되는 내용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청중에게 주의를, 청중의 주의를 이렇게 팽팽하게 붙잡아 놓기 위해서 청중들에게 결단의 요구를 매순간 매순간 하기 위해 반복되는 단어, 오늘이라는 단어를 신명기에서 유독 빈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 이날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신명기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완전한 중재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그 시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을 어떻게 펼쳐가실지 우리가 정말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를 구하는 어떻게 도우실까를 구하게 되는 그런 오늘이 되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팽팽하게 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우리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